병원 프로그래머입니다. 보성만 집행위원장입니다. 김승수 조직위원장입니다.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입니다. 이상용 프로그래머입니다. 식은 지금부터 약 6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올 영화제의 프로그램 특징위 분동사항 설명과 심사위원 대막작 전주 프로젝트 3인 3색이 소개됩니다. 이어서 팩션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이후에 대막작가 3인 3색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응답이 있은 후에 저희 현강색 감독님과 배우들을 보시고 잠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올해 영화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함께 갖고 계신 김승수 조직위원장입니다.